전라북도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라북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6.1%로 전국 평균 46.6%에 못 미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18.2%로 전국 20.8%보다 낮습니다. 반면 서울과 부산은 전국 최초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%를 넘어서는 등 여성 공무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.